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의지력을 이용하면 성공은 내 것이다. 나 역시 그 말만 믿고 야심차게 움직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리 오래 가진 못했다. 의지력은 어떤 순간엔 하늘을 뚫을 것만 같다가도 또 다음 순간이면 펑하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충만해져서 투지를 불태우다가 돌아서면 또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는 했다. 그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내게 문제가 있는 걸까? 나는 실패자인 걸까? 나는 더욱 용기를 내고 결의를 총동원하여 노력을 두 배로 높였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씁쓸한 결론에 도달했다. 의지력은 늘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이 틀렸다. 의지력이 늘 발휘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의지력을 휴대전화에 남은 배터리 양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매일 아침 건전지 모양의 표시 등에 막대기가 가득 찬 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력을 쓸 때마다 남은 양이 줄어든다. 따라서 건전지 속 막대기가 줄어들 때마다 우리의 결의도 줄어들고 그것이 붉은색으로 변해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의지력도 바닥이 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지력이 그러한 자원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스탠포드 대학교에 바바 쉬브 교수가 실시한 연구는 실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머리를 많이 쓸수록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의지력은 빠르게 피로해지고 휴식을 피로로 하는 속근과 같다. 대단히 힘이 세지만 지구력은 꽝이다. 한 가지 일을 위해 의지력을 사용했다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는 한 다음번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지력이 부족해진다. 최선을 다하려면 말 그대로 우리의 정신력에 무언가를 먹여야 한다. 그야말로 생각을 위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복합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높은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연료가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먹은 음식이 곧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의지력을 잃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의식적으로 그것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한순간 의지력이 충만하다가도 다음 순간엔 의지력도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의지력에 대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라.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요한 일은 하루 중 가장 의지력이 충만한 시간에 하라는 뜻이다.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짐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하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수는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